예 저는 고등학 졸업하고 대학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우리 경제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문제 이런 암모 문제 빼놓고는 저는 모든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그 해법은 정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 제목이 나누면서 커간다라는 제목입니다. 21년 전에 제가 쓴 책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분배 복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있게 생각을 해 왔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97년 imf 위기 이후에 20년 만에 imf 위기 못지않은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잘못된 시장 경제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혁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혁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의 주체는 재벌 대기업의 3세 4세 경영자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혁신 또 기업가 정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벌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스스로 혁신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1등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도록 부실화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혁신의 주체는 우리가 9988 이라고 하는데 사업체 수익 99% 일자리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여기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장의 새로운 희망 씨앗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곧 1% 대 0% 대 이제는 드디어 마이너스 대로 가고 저성장이 저출산하고 결합이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창업 벤처 쪽에 모든 노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문 일자리 81만 개 이런 정책 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벤처 이쪽에서 인재를 기르고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재벌 대기업의 경우에는 딱 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입니다. 저는 노동 복지 공약 중에 어떻게 하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느냐 저출산 대책 정말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육아휴직이냐 칼퇴근이나 돌발 노동 금지 이런 노동정책 육아정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 개개인의 노동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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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